어엏 응? 응? 준비가 안 됐는데? 시작한 거예요? 아! 아하! 이거 이거 필터 없어 필터가 없는데요? 아 그래요? 뭐예요? 뭐예요? 어 맞아요 운동하고 왔어요 오케이 알았어 아 옷 입어 운동복 입었어? 근데 이거는 운동할 때 옷 입어서 이미 갈아입었어요 응 아잉 이거? 아 창균이거 아니 제거예요 아 플레이 못 봤어요 저 운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스키장 사전 봤다고? 밥 먹었어요 안경 볼 수 없어요 근데 나 오른쪽 눈이 나빠졌더라 스키 타냐고 불어 타냐고 저 스케이트라고 그거 짧은 거 탔어요 그거 재밌던데? 맞어 슈스키보다 짧은 거 잘하네 스키장 셀카? 아 인스타 올렸는데? 아 이게 채팅창이 눈에 보이게끔 느리게 올라오는 거구나 어쩐지 다 읽을 수 있더라 불쌍 셀카로 바꿔주면 안 돼 아 지금 사진 뭐지? 아 셀카? 응 그럴게요 어떤 셀카 근데? 어떤 셀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키장 가서 어묵탕? 어묵탕 안 먹었는데요? 어묵탕 말고 그냥 저거 먹었어요 떡볶이랑 뭐랑 이렇게 먹었어요 힘 없지 않은데? 힘 힘 많은데? 오늘은 등 했어요 등 등 등은 조졌어요 버블 어때? 버블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라이브 화질은 어때요 이거?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화질은 괜찮다고 영통하는 거 같다고 응 토끼파도 있고 왜 토끼 왜 토끼 전화 온 건 줄 알았는데 왜 도망쳐요? 이제 뭐 할 거냐고요 아직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응 한 10분 정도 해볼게요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켜지는지 몰랐어 뭔가 난 들어가서 그 없어진 라이브처럼 뭔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필터도 설정하고 그런 거 있는 줄 알았어 응 알았어요 없어진 라이브요 머릿결 좋아 보인다고요?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진짜 저녁 메뉴요? 어 나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좀 어렵네 항상 음 채팅 딜레이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서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NFL 행사 어땠냐고요? 진짜 재밌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 매장에 또 이렇게 펜슬 이렇게 쳐주셨는데 거기에 막 일반인분들도 엄청 많았는데 오 문세이스다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선택된 사람만 댓글 보이나 그건 모르겠는데 네 머리 검은색이었어요 잠깐만요 와이파이 켜졌나? 아닌데 안경이 하트 돌고 이거 비친다고요? 오늘 왜 이렇게 추워? 오늘 춥더라 그치 리비아 아니야 안 발랐어 아 내일 더 추워요? 내일 안 나가야겠다 군돌이 귀 해주라고 군돌이 귀가 뭐야 이건가? 하트 보여요 내일 무슨 운동이요? 내일요? 내일 운동 안 갈 거 같은데 내일 집에 뭐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든지 할게요 어떻게 아무도 안 발라든지 저러냐고요? 몰라요 원래 좀 빨간 편이긴 한데 금지 단어 금지 단어? 난 그거 몰라가지고 아 꾸준히가 아니라 일주일 만에 갔어요 이번에 저기 귀찮아가지고 막 놀러도 가고 건강검진도 받느라 밥도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갔어요 단백질 챙겨 먹었어요 단백질 챙겨 먹었어요 항상 1층 방 잘 갔다 와 항상 1층 방 잘 갔다 와 기원이었다. 기원아 라이브 중이래. 라이브 중이야. 이거 버블라이브 켜봤어. 아 그래? 이거 동시에 해도 되니까 좋네. 퇴근하면 조금 같이 해달라고요?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. 퇴근했는데. 와 오늘 막 게 힘들었다.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. 여기 일 얘기하는 거지. 아 원피곤 안 되나? 밤에 집이라 지금 텐션이 좀 낮아져 있는 거라. 핸드폰 들고 있으면 팔 안 아프냐고? 아니 이렇게 팔꿈치 대고 있어서 괜찮은데. 아 동시에 보려면 핸드폰 두 개여야 돼요? 이게 반반이 안 돼? 깝이네. 다시 보기가 24시간 밖에 안 된다고요? 아 폰을 두 개 산다고요? 그렇게 두 대도 안 돼요? 아 그래? 시간 웬만하면 안 겹치게 할게요. 형이 내가 안 겹치게 키면 되잖아. 끝나면 할게요. 끝나면. 아니 돈 두 번 내지 말고 핸드폰 두 개 사지 말고. 내가 맞춰서 할게요. 아니 아니 사지 마. 아니 핸드폰 사지 말고 결제 두 번 하지 말고. 그냥 내가 맞춰서 할게. 핸드폰 두 개 카드 슬래시야. 이번 주 TMI는 없어요. 어떡해. 불와이트 아닌가? 불로라이트인가?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엽떡 무슨 맛 먹어요? 엽떡 안 먹는데. 너무 너무. 너무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1인 떡볶이나 옛날 떡볶이가 더 좋은데? 스노보다 안 타봤어요 어제 쌀떡볶이 먹었어요 시켜서 어제 쌀떡볶이랑 김치 볶음밥 시켜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이제 미녀꺼 갈게요 한 이번주에 또 올게요 이름 보여요 이번주도 올게 내일 얼굴 상태 괜찮으면 내일도 오고 근데 맘에 안오면 맘에 얼굴이 안된줄 알아 음...풀사 셀카를 바꿔줄게요 안녕 태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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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